와우! 아주 재밌었어! 네가 잘 훈련된 전사였다니... 사당에서의 전투는 정말이지 놀라웠어! 기사 같은 겸손함까지 가지고 있다니! 몬드를 위해 싸우던 모습을 보니 넌 분명히 엄청 유명해질 거야! 나중에 시간나면 기사단 본부에 와서 같이 이야기나 나누지! 음... 아니면 괜찮은 술집 하나 알고 있는데... 거기로 갈까? 그래도 수확은 있는 것 같아, 그치? 풍마룡 손에서 유적 하나를 빼앗아 온 셈이니까! 이제 뒷처리는 나한테 맡겨! 너흰 신경 쓰지 않아도 돼! 그럼, 우리 먼저 갈게! 츄츄족의 아이큐로는 사전에 매복해서 기습하는 건 생각지도 못할 텐데... 너희가 뒤에서 일을 꾸미고 있었군... 킥사단... 킥사단...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... 킥사단... 일하는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군... 점점 재밌어지는군... 킥사단...